수억 원대의 수입을 올리는 보험 설계사, 3년 연속 자동차 판매왕, 우리 조직에서 볼 수 있는 뛰어난 판매 사원들, 이들은 모두 분명히 성공적인 협상가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성공적인 협상가로 만들었을까? 이들은 모두 협상의 숨겨진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 물론 자신이 팔고 있는 보험이나 자동차를 대상으로 고객과 협상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들이 고객들과 진행하고 있는 협상의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체험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과 같은 눈에 보이는 사안만 협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만 가지고 씨름한다. 그러나 억대 수입을 올리는 보험 설계사나 자동차 판매왕은 이렇게 대답한다. 물론 가격이 중요한 변수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숨어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김병국 님이 지은 비즈니스 협상론입니다. 김병국 님은 미국 변호사 및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국제변호사 및 협상 전문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처럼 내양적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특히 용산전자상가 같은 데서 전자기기를 살 때나 핸드폰을 살 때 가격 흥정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 집을 사게 될 때는 정말 피를 말렸습니다. 단위가 억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협상의 결과에 따라 몇백 몇천만 원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협상을 잘하는 방법만 터득한다면 많은 돈을 아끼고 그리고 벌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정에서 아내와 아이들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서도 협상의 스킬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직장 또한 마찬가지고요.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연송이기 때문에 협상의 능력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너무나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너무나 유명한 세이노의 가르침 중에서 협상 능력을 길러라 글 중에서 나와서 상당히 유명해졌습니다. 김병국 변호사의 비즈니스 협상론에서 전문적인 협상 방법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세이노님이 훌륭한 책이라고 극찬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때 중고가 10만원 이상 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023년 버전으로 김병국 저자가 서문을 새로 쓰고 예시들도 수정 보완해서 최신 계정 증복판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즈니스 협상론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실제 비즈니스 협상을 수없이 많이 한 저자가 구체적인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방법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책의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읽었고 투자를 할 때도 너무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8개를 뽑아봤는데요. 1. 눈에 보이지 않는 프리미엄을 제공하라. 2. 더 큰 이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다. 그리고 6. 협상 실패는 당연한 것이다. 7.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하라. 8. 협상가의 권리 장전. 이렇게 볼 것입니다. 8. 협상가의 권리 장전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저한테 도움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돈을 벌어서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눈에 보이지 않는 프리미엄을 제공하라. 불황인데도 연간 몇억 원대 수입을 올리는 보험설계사가 신문에 소개된 적이 있다. S생명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한 분은 한 해 동안 무려 3억 원이 넘는 순수입을 달성했다.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고 알려진 의사, 변호사들에게도 이 정도 수입은 상당한 고소득이다. 그렇다면 이 보험설계사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보험상품을 많이 팔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분이 파는 보험상품은 다른 설계사들이 파는 것과 다른 종류였을까? 아니다. 대한민국 모든 보험설계사들이 팔고 있는 것과 똑같은 보험상품일 뿐이다.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길래 대부분의 보험설계사들이 용돈도 되지 않는 적은 판매수수료를 받는 현실에서 그녀를 군계일학으로 만들었을까? D자동차의 KC는 몇 년간 연속 자동차 판매왕으로 선발되었다. 특별히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다른 영업사원들과 똑같이 D사에서 생산되는 같은 값, 같은 품질의 자동차를 파는 영업사원일 뿐이다. 그런 그가 대부분의 영업사원이 친지나 친구를 상대로 몇 대의 차를 팔고 나면 바닥이 다 드러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몇 년씩이나 계속 판매왕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신문에 소개된 사람들 외에도 우리는 주위에서 특출난 판매사원들을 심심치 않게 만난다. 이들 역시 같은 조직에 속한 다른 판매사원들과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가격에 팔고 있는 사람들이다. 수억 원대의 수입을 올리는 보험설계사, 3년 연속 자동차 판매왕, 우리 조직에서 볼 수 있는 뛰어난 판매사원들. 이들은 모두 분명히 성공적인 협상가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성공적인 협상가로 만들었을까? 이들은 모두 협상의 숨겨진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 물론 자신이 팔고 있는 보험상품이나 자동차를 대상으로 고객과 협상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들이 고객들과 진행하고 있는 협상의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체험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과 같은 눈에 보이는 사안만 협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며 이 문제만 가지고 씨름한다. 이런 보통의 협상가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가격에 대하여 상당히 민감하다. 같은 품질의 물건이라면 1원이라도 싼 곳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가격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억대의 수입을 올리는 보험설계사나 자동차 판매왕은 이렇게 대답한다. 물론 가격이 중요한 변수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들이 말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이다. 대형 할인 매장이 계속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급 백화점의 매출은 떨어지지 않는다. 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약 할인점에 간다면 더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백화점 이용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백화점이나 특급 호텔에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언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순히 상품의 가격뿐 아니라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눈에 보이는 협상의 의제인 가격보다 훨씬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많다.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우리는 입으로는 가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협상 상대방이 나에게 제공하는 개인적인 신뢰감, 친밀감, 믿음 등을 구매 가격에 포함시켜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 설계사나 자동차 판매왕이 가격을 깎아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프리미엄이 가격을 깎아주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 이런 노하우는 다음과 같은 설득의 기본적인 원리에서 생겨난다. 첫째, 당신의 말을 따르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을 때. 둘째,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을 때. 셋째, 당신과 상대방 사이에 강한 인간적인 유대감이 형성되었을 때. 넷째, 당신이 상대방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믿게 만들었을 때. 마지막으로 당신이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을 보여줄 때 상대방은 설득당한다. 설득당한 고객은 보험 설계사나 자동차 영업사원이 권하는 물건을 살 수밖에 없다. 설득의 과정에서 같은 가격이지만 이들에게 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값진 물건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입으로 협상하고 있는 가격이나 다른 사안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에 대한 협상에서 성공한 덕택이다. 유능한 협상가는 항상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의제 뒤에 숨겨진 인간의 본능과 욕구를 파악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다. 정말 좋은 내용이죠. 이것은 협상뿐만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의 성공 비결도 영상을 보면 혜택을 볼 수 있고 안 보면 왠지 손해일 것 같은 내용의 영상을 제공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분들과 공감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적 지식도 있고 무엇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서 신뢰를 주는 것도 유튜브 성공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내용은 성공해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 더 큰 이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다. 따분한 판례집이나 회계장부를 보며 사는 나 같은 사람은 아무래도 세상 사회에 어두운 편이다. 남들 다 아는 이야기를 뒤늦게 듣고 재미있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 역시 그런 내용일지도 모르겠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소방관, 노인, 맹인이라고 한다. 소방관은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노인은 다 살아서 무서울 것이 없고 맹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나 이 우스갯소리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손 안에 잡힌 새의 한 마리가 하늘을 나는 백마리 새보다 더 가치가 있다. 확실함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한 서양의 격언이다. 안정은 인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목표 중 하나이다. 될 수 있으면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결과가 이롭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일에 투자할 수 있는 결단력과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보다 나은 것을 얻게 된다. 많은 경우 불확실성은 합리적인 이유보다는 두려움이나 선입견에서 나온다. 공중에 나는 새를 잡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손 안에 잡혀있는 새만이 가치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새를 잡는데 도통한 사람이라면 비록 불확실하다 해도 하늘을 나는 새 백마리 쪽이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큰 가치를 부여하게 마련이다. 그런 사람은 여러 마리의 새를 잡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한 마리의 새를 놓아주는 위험을 감수할 것이다. 상황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에게 있어 위험 부담은 이유 있는 선택이다. 위험 부담은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실제 협상 상황에서 기꺼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사람이 위험을 회피하려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힘을 더 갖게 되어 있다. 어떤 새로운 안을 제시하거나 질문할 때 또 필요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거나 교착 상태를 헤쳐나가는 협상의 순간순간마다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는 매우 큰 힘을 발휘한다. 단 여기서 말하는 용기는 무모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협상에는 주로 어떤 위험이 있으며 이것들이 협상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사람들은 진행하던 협상이 결렬되는 상황을 두려워한다. 이들은 협상이 중도에 결렬되면 그나마 지금까지 합의를 통해 얻은 것도 송두리째 이를까 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끌어온 협상을 지키기 위해 양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항까지 양보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경험이 풍부한 상대방이 인간의 이러한 본능적인 성향을 이용하여 복적한 바를 얻기 위해 양보하지 않으면 협상을 결렬시키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이럴 때 동요하지 말고 그 위협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최악의 경우 협상을 결렬시켜 소득 없이 끝내는 편이 양보해 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은 아닌지 계산해 보아야 한다. 협상이 결렬되는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허겁지겁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차라리 협상 이전 상태보다 못하거나 협상에 투자한 것들에 못 미치는 결정에 동의하게 된다. 협상에 나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또 다른 하나는 협상 결렬 때문에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받게 될지도 모르는 비난이다. 이들은 타결하지 못한 협상 때문에 자신이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날지도 모른다거나 최소한 자신에 대한 평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소신있게 협상에 임하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협상을 통해 최상의 것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급급한 복지부동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조직을 진정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비난을 두려워하기보다 그러한 위험을 기꺼이 부담하면서 최고의 결과를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의식해야 할 것은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협상이 중도에 결렬되거나 조직 내의 비난이 두려워 위험부담을 피하는 경우는 쉽게 눈에 띄다. 반면 기회를 얻기 위해 기꺼이 위험부담을 안고 가고자 하는 이들은 철저한 준비와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려고 노력하며 위험을 회피하지 않는다. 기회를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도 기꺼이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들의 투자는 무모한 객기와는 다르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추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것이다. 여기서 더 큰 이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다가 협상에서도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때는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눈을 딱 감고 투자를 해야 돈을 벌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정말 위험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100% 수익이 나고 절대 손실을 보지 않는 투자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정말 오랫동안 찾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자 세계는 복잡계 즉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세계여서 손해를 볼 확률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최근에야 깨달았습니다.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다가는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승리할 확률이 70% 아니 60% 이상만 되더라도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수익이 결국에는 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내용은 협상 뿐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3. 과거에 집착하여 미래를 망치지 마라 여기에 나온 사례가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회계학을 공부하다가 알게 된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한 미국인 친구가 어느 날 사무실에 찾아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며칠 전 한국에서 수입한 H 자동사를 샀다는 말에 학교 다닐 때 끌고 다니던 기름을 무척이나 많이 먹게 생긴 그 친구의 고물차가 생각나 물었다. 그럼 예전에 끌고 다니던 차는 어떻게 했어? 졸업하고 얼마간 더 타다가 팔아치웠지. 그런데 중고차 한 대 파는 것이 그렇게 힘든 줄을 몰랐어. 이 친구는 중고 자동차를 팔기로 마음먹고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교통량이 많은 곳에 자동차를 세워놓은 뒤 자동차 앞 유리에 커다랗게 자동차 팝니다. 가격 1000달러. 연락처는 전화. XX라고 써붙여 놓았다. 워낙 오래된 차라 그랬는지 며칠을 기다려도 전화 한 통 없더니 토요일 오후 낮잠을 즐기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자동차를 보고 전화했습니다. 시운전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단잠에서 깨어나 투덜거리며 전화를 건 사람을 만나러 갔다. 멕시코에서 갓 이민 온 듯한 젊은 남자였다. 열쇠를 받아든 젊은이는 친구를 기다리게 하고 시운전을 하고 돌아왔다. 이제 드디어 골칫덩어리 차를 팔게 되는구나 생각하며 협상을 시작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내 친구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가버렸다고 했다. 차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내가 다시 운전을 해본 다음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도 이 차를 사용해야 하거든요. 내일 오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인 다음 날 전화를 기다리느라 다른 볼일도 보지 못하고 하루 종일 집안에서 서성거렸다. 오후 늦게 전화를 건 그 멕시코인은 부인과 함께 시운전을 해본 후 고맙다는 인사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조금만 더 생각할 여유를 주십시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친구의 머릿속은 불쾌한 기분으로 가득 찼다. 토요일 일요일 황금 같은 주말을 망쳐놓았으면 사든지 말든지 뭐라고 똑부러지게 얘기라도 하고 가야 될 것 아니야.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오후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바로 지난번에 싱겁게 돌아간 그 멕시코 이민자였다. 죄송하지만 차 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못마땅했지만 차를 사겠다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열쇠를 가지고 나갔더니 이번에는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온 것이다. 아니 온 집안 식구들을 하나씩 다 데리고 와서 시운전을 시킬 생각인가? 그래도 오늘까지 이렇게 세 번씩이나 찾아온 것을 보니 오늘은 사겠다고 하겠지? 라고 그 멕시코 이민자가 시운전을 하는 동안 생각했다. 그런데 동생과 시운전을 하고 돌아온 그는 다시 인사만 남기고 돌아섰다.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조금 더 생각하고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무참하게 깨진 친구는 돌아가는 그 젊은 멕시코 이민자에게 귀가 솔깃해지는 제안을 해 발걸음을 돌려세웠다. 그러지 말고 내가 100달러 깎아줄 테니까 오늘 아주 결정을 합시다. 더 이상 1000달러짜리 차를 팔자고 이렇게 귀찮은 일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값을 내려서라도 결정을 짓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가격을 내리자 그 젊은 멕시코 이민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저 사실은 수중에 600달러밖에 없거든요. 내일까지 기다려주시면 다른 친구에게 돈을 빌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 마련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그러면 오늘 자동차 등록증을 넘겨줄 테니 600달러만 내고 자동차를 끌고 가세요. 친구는 돈을 받고 돌아오면서 에이 600달러에라도 팔기를 잘했지. 이렇게 차 한 대 팔기가 귀찮아서야 하는 속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 젊은 멕시코인 이민자는 협상을 어떻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는지를 몸으로 체험하고 있었던 것 같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협상 과정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돈과 시간, 노력을 투자하도록 하면 결국 상대방은 내가 의도한 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대로 헤엄쳐 다닐 수 있는 물고기도 일단 낚시바늘에 꿰이면 별 수 없는 법 이런 생각을 하며 계획적으로 내 친구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었는지 모를 일이다. 투자한 정도와 양보를 하더라도 협상을 타결하려는 의지 사이에는 직접적인 비례관계가 성립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돈과 시간과 노력이 투자된 것에 대해서는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종종 과거의 투자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협상에서 열쇠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미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면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협상에서 힘을 가지는 사람은 바로 이 투자의 심리를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만약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예상한다면 협상이 한참 진행되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쯤 다루는 것이 좋다. 상대방을 협상에 깊이 개입하게 만든 다음 여러 가지 요구를 하면 심리적으로 상대방은 그때까지 투자한 시간과 노력 때문에 쉽게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거절하면 혹시 협상이 깨지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국제 간 협상의 경우 투자의 힘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협상할 때마다 자신이 상대방 나라로 출장을 가기보다는 되도록 상대방이 자신에게 오도록 유도한다. 시간과 돈을 들여 상대방의 나라에 방문한 사람들은 자신이 투자한 것을 생각해서라도 무언가 가시적인 결과를 얻어가려는 동기가 더 강해진다. 그런데 세상에는 주는 것 없이 얻을 수 있는 협상은 없다. 무엇인가 가시적인 성과를 짧은 기간 동안 얻어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상황에서라면 양보해 주지 않을 중요한 것을 양보할 수밖에 없다. 특히 회사와 같은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상당액의 회사 비용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다소 자신에게 불리한 감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하려 된다. 많은 예산과 시간을 사용하고 가시적인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을 쳐다보는 윗사람과 동료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울지 직장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상할 수 있으리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투자하도록 하고 자신은 이미 투자한 것 때문에 앞으로의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받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경영학을 공부하며 배운 것 중에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되뇌는 말이 있다. 매몰비용 즉 이미 투자된 비용은 앞날의 결정을 내리는데 고려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이다. 여기도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재미있는 협상 테크닉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시간과 돈, 노력을 투자하게 만들면 사람들은 매몰비용 때문에 그 협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매몰비용이 있더라도 미래의 자신이 얻을 이익과 손실을 따져서 결정을 냉정하게 내려야 되겠습니다. 보통 주식 투자할 때는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동안 들인 시간과 공이 아까워서 그 기업의 장기 전망이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팔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가망이 없으면 아무리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도 눈 딱 감고 팔고 새로운 좋은 종목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4. 숨겨야 할 것은 확실하게 숨겨라 만천과외란 하늘을 속여서 바다를 건넌다 라는 뜻이다. 고지곳대로 해석하면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속뜻은 그만큼 치밀하게 자신의 계획을 노출하지 말고 이를 진행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수나라는 진나라를 정복할 때 양치강 뉴욕의 군대를 끌고 가서는 싸움을 걸려다가 말고 또다시 걸려다 마는 전술을 썼다. 진나라는 처음에는 군대를 정비하고 방어태세를 갖추었으나 수나라 군대가 이러한 행동을 계속하자 나중에는 수나라가 침입하려는 기미가 보이는데도 긴장하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수나라는 진나라 군대가 허술한 틈을 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 수나라는 침공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후 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36개의 만천과의 전략은 남을 속이기 위해 꾀를 부리는 김한술과는 다르다. 오히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은폐하는 것에 더욱 가깝다. 따라서 협상에서의 만천과의란 목표를 위하여 정보를 은폐하고 결국 얻고자 하는 바를 얻는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협상에서 힘을 갖게 하는 요소 중 하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정보란 자신과 상대방에 관한 모든 정보를 뜻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알아내고 자신의 정보를 적게 노출할수록 협상에서 성공할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그러나 협상을 진행하며 알게 모르게 매우 중요한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지는 않지만 생각 없이 내뱉는 사소한 말들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협상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침묵을 꼽기도 한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가능한 한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지 말라. 그리고 자신의 정보를 공개할 때도 가능한 한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감추고 표면만을 이야기하라. 물론 상대방이 당신의 전략을 눈치채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협상이 끝난 후 상대방이 속았다는 기분이 들게 해서도 안 된다. 적당히 기술적으로 자신의 목표와 계획이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실직을 해서 집을 팔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실직 사실을 이야기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동정을 바라는 것이 나을까 천만에 맞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어차피 팔아야 할 집이라고 생각하며 가격을 더 깎으려 들 것이다. 숨길 것은 확실하게 숨기는 전략. 병법 36개에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이다. 즉 이렇게 2부는 병법 36개에서 나오는 것을 실제 협상 전략으로 변경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되게 재미있습니다. 5. 여유를 가지고 절묘한 시기를 기다려라. 중국의 제 아무리 낮이 길다 해도 하루는 24시간이다. 낮이 길면 밤이 짧은 법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 일대로와 상통하는 속담이다. 기다리면 때가 옳다이니 여유를 가지고 그때를 기다리라는 것이다. 여기서 이 일대로는 무작정 차일피일 미루는 무책임한 행동이나 일단 문제를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다. 상대방과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기다리다가 시기가 가장 무르익었을 때 과감하게 행동하라는 계책이다. 이 계책을 잘 이용하여 승리로 이끈 전쟁이 있다. 춘추정국 시대에 제나라가 노나라를 침공하였다. 전에도 몇 번 패한 적이 있는 노나라는 이번 침입에 당황하여 병법가를 찾다가 산중에 응거하던 조리를 천거받았다. 새로운 병법가는 노나라 장수와 함께 전쟁터로 나갔다. 쌍방이 대체하고 있을 때 이전의 전투에서 이긴 경험이 있는 제나라의 장수 포수관은 전면적인 공격 명령을 하다라였다. 모든 군대가 우렁찬 함성과 북소리를 높여 쳐들어오자 노나라 장수도 이에 맞서 싸울 채비를 하였다. 이를 보던 병법 조리는 절대로 나가서 응전하지 말고 수비를 굳건히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십시오라고 진언하였다. 노나라가 이렇게 수비 위주로 전투를 하자 제나라는 저지망을 뚫지 못하고 퇴각하고 말았다. 다시 제나라 군사가 두 번째 공격을 했으나 처음과 마찬가지로 수비선을 돌파하지 못했다. 또다시 세 번째 공격 명령이 떨어지자 제나라 군사들이 마음속에는 이번에도 수비만 하고 응전을 하지 않겠지 하는 생각이 자리잡았고 진격을 하면서도 마음이 해이해져 있었다. 그러나 이때 노나라의 병법과 조리는 지금이 나가 싸울 때입니다. 모두 힘을 다하여 응전하십시오라고 가나였다. 이에 따라 노나라의 병사들은 참았던 울분을 퍼뜨리듯 몰려 나가서 마음이 해이해진 제나라의 군사를 무찔러버렸다. 협상에 있어 시간은 가장 역동적인 역할을 한다. 협상 초기에는 불리했던 사안들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유리하게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조급해져서 불리하더라도 협상을 종결 지으려고 한다. 성공적인 협상을 원한다면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여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는 산처럼 침묵하다가 기회가 왔다고 판단될 때 파도처럼 몰아쳐야 한다. 물론 이 전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기를 제대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다리는 여유를 가지려면 협상을 미리 미리 계획하고 진행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항상 상대방에 대한 정보와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여유를 가지고 절묘한 시기를 기다려라는 것도 투자에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 한 가지가 쓸 용도가 있는 다급한 돈으로 급하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전세에 들어갈 돈이나 아이들 학자금을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시장이 폭락하거나 개별 기업이 단계 악재나 외부 악재로 폭락할 때 여유롭게 사는 것이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투자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유 자금을 가지고 기다리는 동안에는 매수하고 싶은 종목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매수 시나리오를 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협상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이 협상 방법이 투자를 하거나 다른 생활을 하는데도 너무나 유용한 전략들이 많습니다. 6. 협상 실패는 당연한 것이다. 저는 자칭 타칭 협상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협상을 하면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전문가이시니까 언제나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마 7에서 80%는 되지 않을까요? 협상 기술 향상을 위한 수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던져본 질문과 그에 대한 나의 대답이다. 과연 협상을 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서 얻는 답변은 언제나 항상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이다. 어차피 실패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것이 협상이라면 되는 대로 직관에 따라 협상해야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실패했던 협상들이 떠올라 협상 성공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나는 야구 선수를 생각하고는 한다. 상대적으로 고액의 연봉을 받는 프로야구 선수들이지만 이들 사이에서도 성적에 따라 연봉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타자의 경우 타율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은 연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평균적인 타자는 대체로 2할 때 중반의 타율을 가지고 연봉 협상을 한다. 뛰어난 성적을 올려 국민 타자로 불리는 선수는 3할 때 초중반의 타율을 앞세워 연봉 협상을 한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최고 타자라고 인정받는 타자는 100번 타석에 나와서 34번 정도의 안타를 친다. 이 선수의 연봉은 10억 원을 훌쩍 넘는다. 같은 팀에 소속되어 있는 평균 타자는 100번 시도에 26개 정도의 안타를 치고 연봉 1억 5천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1년 내내 야구를 하면서 살아가는 프로야구 선수들인데 100번 타석에 섰을 때 8개 정도의 안타를 더 치는 능력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1억 5천만 원 받는 선수가 안타를 만드는 확률을 8%만 올릴 수 있다면 이 선수는 당장 연봉 협상에서 몇 배의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크지 않아 보이는 성공 확률의 차이가 결과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협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사람과 상대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대부분은 협상의 연속이다. 집안에서는 아내, 자녀와 협상을 한다. 직장에서는 동료, 상사 혹은 부하 직원과 의견 차이를 느끼며 협상을 한다. 회사 밖으로 나가면 거래처 사람을 만나서 하는 일이 협상이다. 이사를 할 때도 그렇다. 집을 팔기 위해서도 협상을 하고 이삿짐 센터와도 협상을 한다. 새로운 집을 찾아서 살 때도 협상을 하며 새로운 집을 채울 가구를 사면서도 협상을 한다. 우리는 프루야구 선수들이 타석에서 투수와 맞서 대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협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협상을 하는 우리가 협상 성공의 확률을 5%만 올릴 수 있다면 야구 선수들이 10%의 타율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인생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협상이지만 협상을 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조금씩 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 여기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당연한 것이고 성공으로 가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실패하더라도 계속 성공 확률을 높여서 도전하면 결국에는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모여서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하라입니다. 2대 도강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이 대신 희생함으로써 중요한 것을 살린다는 의미이다. 협상을 진행할 때 무엇을 어떻게 양보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이 전술을 매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협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상대방과 내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원하는 바 또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보해야 한다. 양보를 조금도 하지 않으면서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면 이런 사안은 사실 협상할 필요도 없이 일방적인 명령으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협상에는 양보를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기브앤테이크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보다 중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전술이 2대 도강이다. 성공적인 협상가는 이 전술을 잘 활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만족을 주면서 꼭 필요한 것은 자신의 것으로 만들곤 한다. 2대 도강 전술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즉 협상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전략적으로 덜 중요한 것을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우선순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차라리 협상을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러므로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얻어내야 하며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자신의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덜 중요한 것들을 양보하는가의 문제가 남아있다. 많은 협상가들이 양보가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곤 한다. 양보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양보는 아주 조금씩 가장 적절한 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양보를 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화답하듯 양보할 필요는 없으며 먼저 양보를 하게 되면 계속 양보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늦게 양보하되 내 편에는 큰 손실이 없고 상대방에게는 큰 이익이 되어 보이는 것을 양보해야 한다. 성공적인 협상가는 자신의 희생을 최소화하며 양보를 하고 반드시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다. 이 내용도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얻어내는 것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써먹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협상가의 권리장전인데요. 이게 이 책에 처음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저자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한테 너무나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랜 경험 끝에 협상가의 절대 권리 몇 가지를 터득한 뒤로 협상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다. 매일매일 느닷없이 부닥치게 되는 협상 때문에 고민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협상가의 권리장전을 소개하려 한다. 1조. 나에게는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들을 권리가 있다. 협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다 이해해야 한다는 데서 올 때가 많다. 구매자인 우리는 그 물건에 대해서 판매자의 지식을 앞지를 수 없다. 당연한 일이다. 상대방과 나는 서로 자라온 배경과 교육받은 내용도 다르다. 그런데 어떻게 상대방이 짧은 시간 동안 해주는 설명을 금세 다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과거의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모두 이해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내가 미련하거나 우둔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완벽주의가 협상을 그르치는 주요인이 될 수도 있다.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들을 권리가 있는 나는 언제나 당당하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물을 권리가 있다. 당신의 설명을 못 알아 듣겠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2조. 나에게는 협상 중 실수할 권리가 있다. 협상을 진행하면서 순간의 실수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한 경험이 있는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협상을 하기 전 항상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미리 생각하고 시작하는 나도 때때로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저지른다. 아침에 양보해 놓고 정심을 먹으며 곰곰이 생각하다가 괜히 양보해 주었다고 후회하는 일이 다반사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협상을 진행하지만 인간인 이상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실수한 일에 대해서 바로잡기보다는 덮어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또 다른 실수를 추가하게 된다. 실수할 권리가 있다는 말은 필요하다면 내가 저지른 실수를 정정할 권리도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저만 이렇게 제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실수를 했다면 정정할 권리도 있다는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3조. 나에게는 우유부단하게 행동할 권리가 있다. 협상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그때그때 결정할 필요는 없다. 상대방은 이미 어떠한 사안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충분히 예상한 후에 요구를 한다. 하지만 나는 상대방처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생각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력 있는 멋진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답을 드리도록 하죠 라고 대답하는 우유부단한 모습이다. 나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상대방과 연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상대방 마음에 들도록 행동할 필요는 없다. 4조. 나에게는 똑같은 말을 반복할 권리가 있다. 협상을 하는 우리는 상대방의 귀를 즐겁게 해줄 의무가 없다. 필요하다면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지만 반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말을 하는 것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몇 번이고 반복해야 한다. 준비한 자료가 다 떨어졌으면 이미 한 말을 반복한다고 해도 잘못은 아니다.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들을수록 상대방 내리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깊게 박힐 것이다. 5조. 나에게는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도 있고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를 권리도 있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우리들은 대부분 질문을 받으면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강박관념은 협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상대방이 질문을 하면 어떻게든 즉시 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대방은 당신에게 답변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사람을 죽인 살인범에게도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보장된다. 하물며 내가 불리해질지도 모를 사안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활용함으로써 상대방 질문에 답변할 때마다 상대방의 반응을 생각하며 받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자.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잘 모르겠는데요이다. 자신의 무지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대답을 할 줄 모르는 협상가는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을 감추기 위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이야기 중에는 상대방에게 알리지 말아야 할 사실이 포함되는 경우가 흔하다. 협상은 모범 답안을 작성해가는 과정이 아니다. 항상 맞는 대답을 할 필요도 없고 알고 있는 전체를 다 말할 필요도 없다. 때때로 나는 답을 모른다 라는 말이 가장 훌륭한 정답일 수도 있는 것이 협상이다. 나에게는 나만의 의견을 가질 권리와 억지를 부릴 권리가 있다. 협상에서는 당신이 의견이 옳고 그름을 따지며 유 무죄를 판단하는 배심원도 없고 당신의 의견이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평가하는 기준도 없다.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의견을 비논리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으며 당신의 감정을 표현할 권리도 있다. 상대방의 제안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옳아 보여도 거기에 동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실 이 조항이 내가 가장 행사하지 못하는 권리이다. 항상 논리적으로 사과하고 합리적이면 설득당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논리와 합리성을 앞세워 의견을 제시하면 참으로 거절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자.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도 있다. 어떤 때는 논리보다 억지가 더 효과적일 때도 있다. 필요하다면 때때로 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7조. 나에게는 상대방으로부터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 듣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하기도 한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은 협상가로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 상대방은 당신의 이런 성향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쉽게 얻어낼 것이다. 협상은 본질적으로 갈등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서로 충돌되는 가치관, 생각,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존재한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하는 요구는 서로 이해가 상충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달콤한 사랑의 영가처럼 들릴 수 없다. 협상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어내야 한다는 목적을 제대로 이루려면 아무리 고생하게 굴어도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기는 힘들 것이다. 협상은 인기 투표를 위한 유세활동이 아니다. 8조. 나에게는 나 자신의 우월성을 인정할 권리가 있다. 겸손이 미덕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강요되는 겸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상실한 채로 살아간다. 협상은 자기 자신의 판단과 능력을 스스로 존경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언제나 상대방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치가 없다고 여기거나 혹은 상대방과 비교해서 열등한 것으로 생각하며 협상을 진행하면 상대방의 처분에 따라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수동적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무조건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바꾸려기 하기보다 나 자신의 특징을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자. 스스로의 우월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보자. 보편적인 가치가 항상 우월하던 때는 이제 지나가 버렸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갈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불안전한 존재들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완벽함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결코 완벽함을 잃을 수 없음 또한 우리의 운명이기도 하다. 협상을 앞두고 마음이 불편할 때는 언제나 협상가의 권리장전을 기억하자 편안한 마음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지 협상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할 때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너무나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항상 100% 아는 것처럼 보일 필요도 없고 모르는 것을 그냥 모른다고 대답하면 된다는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실수할 권리도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세이노님이 강력 추천한 훌륭한 책 중고가 10만원이 넘는 협상의 바이블 최신 개정 증복한 비즈니스 협상론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전 2부가 상당히 재미있었거든요. 36개 전략을 협상 반복론에 녹여놓은 게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전 사례가 나와서 읽는 내내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에서 나오는 협상 방법을 당장 아내 또는 동료들 그리고 가격 흥정 시 사용해 보시면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한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너무나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꼭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좋고 영상 내용도 좋으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